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충주시 소태면, 더금리, 서양으로 남한강이 조망되는 생산관리지역의 매매가 1억 2천, 적절한 사이즈 332평의 전원주택 용지를 소개해드릴거구요. 다음 시간엔 충주시 연수동, 전체 리모델링을 한다면 아주 괜찮아질 듯한 대지 98평, 건물 108평, 땅값만 계산한 3억 2천이 2층 상가주택을 소개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교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구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교사 이광규입니다. 오늘 소개토지의 항공사진입니다. 원주 기례면과 충주 소태면 간 2차로에 접혀있구요. 토지 서쪽의 남한강으로부터 150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네요. 토지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라본 모습이구요. 토지를 북서쪽에서 동남쪽으로 바라본 모습이구요. 토지를 동남쪽에서 북서쪽으로 바라본 모습입니다. 여기는 충주시, 소태면, 더금리, 남한강변이 인근 2차로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10여분을 진행하면 소태면 수재지, 비내섬 인근이 세월교를 거쳐 20여분을 진행하면 앙성탄산온천, 30여분을 진행하면 충주도심이 나오구요. 이쪽 방향으로 10여분을 진행하면 귀례면 수재지, 20여분을 진행하면 불옷면 수재지, 30여분을 진행하면 원주도심이 나옵니다. 왼쪽의 강변쪽으로 2차선에 접한 요토지가 오늘의 소개토지인데요. 토지의 남쪽에 있는 조그만 도랑을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에 비해 토지가 약 1미터에서 1.5미터가량 낮은 것으로 보이구요. 아스팔트 옆으로 나무와 자플이 우어진 곳은 도로구지인 겁니다. 저는 지금 토지의 동쪽면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걷는 중인데요. 토지의 남북길이는 26미터이고, 동서길이는 42미터가 되네요. 이 토지의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권폐율은 20%이구요. 332평의 면적 중에 265평은 전후로, 67평은 대지로 되어 있는데, 대지를 전후로 사용한 기간이 넘 길어서 농지로 인정한다고 하네요. 토지의 북쪽 경계는 이 앞에 비닐이 덮여진 곳까지가 될 듯한데, 정확한 것은 측량을 해봐야 알 듯하구요. 토지의 서쪽 경계는 아무래도 저 앞에 나무가 심겨진 곳이 직전까지가 될 듯하죠. 그리고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이 토지 면적 중에 강변 쪽으로 5분의 2 면적 정도는 수변구역으로써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구요. 도로보다 낮은 게 흠이긴 하지만, 남, 서, 북으로 남한강이 저방되는 전원주택 용지나, 또는 낚시와 어로를 취미로 하시는 분이 농막 놀이터 용지로서 어떨까 싶은데요. 촬영하는 날 하필 연무가심에서 주변 풍경이 뿌옇게 보이는데요. 날씨만 받쳐준다면 이곳에서 바라다 보이는 남, 서, 북의 풍경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거 꼭 어필하고 싶은 토지입니다. 서양으로 남한강이 조망되는 적절한 사이즈의 전원주택 용지 또는 농막 설치 용지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종류는 토지이구요. 거래의 형태는 매매입니다. 면적은 1097제곱미터, 332평이구요. 수제지는 충주시 소태면 더근니에 위치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이구요. 도로는 2차로에 접해 있네요. 지목은 전과 대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형은 직사각 평지형이구요. 방향은 서양이 가장 좋습니다. 이용제한사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구요. 추천용도는 전원주택용지나 농막 설치용지로 추천드립니다. 평당 공시지가는 18만 9천원, 평당 매매가는 37만원, 공정매매가는 1억 2천만원 되겠네요. 소태면 수제지까지 10여분, 앙성탄산온천까지 20여분, 충주도심까지 30여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도보로 3분 거리에 남한강이 있어 낚시를 취미로 하시는 분이 농막 설치용지로 딱 적합할듯 하네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구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구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